미국에서 창업붐에 거품이 터져 꺼지고 있다는 적색경보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1년 창업붐이 일어났으나 2년 만에 지금은 그 거품이 터져 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창업자들은 무엇보다 투자금을 모으기가 극히 어려워져 신규 창업하거나 창업사를 유지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아직 창업사들이 줄도산하지는 않고 있으나 결국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벤처캐피탈이나 은행융자 등으로 모은 투자금의 총액은 올 1분기 37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분기에 824억 달러보다 절반 이하로 55%나 급감한 것입니다. 창업붐이 일었던 2021년 4분기에는 948억 달러나 투자받았는데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창업붐이 일었던 2021년 한 해 창업자들에게 투자된 총액은 34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과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으로 창업사들의 절반 정도가 첫 3년 안에 망한다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벤처캐피탈로 불리고 있으나 창업붐이 일면서 그 전형적인 모델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망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창업 상황이 180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가급등과 이를 잡기 위한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창업 자금을 모으기가 극히 어려워져 신규 창업과 창업 경영 유지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창업붐을 탔던 창업사들이 줄도산하지는 않고 있으나 창업붐에 거품이 터져 꺼지고 있으며 곧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미 창업한 회사들은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올 들어 26%나 올랐기 때문에 증시 상황 개선으로 기업 공개에 성공하면 대성공을 거두는 아메리칸 드림을 여전히 꿈꾸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